켄타! 켄타야! 사실 켄타가 하자고 이제 저희를 이제 이렇게 섭외? 맞아? 사실 내가 섭외한 거야. 아 그래? 오늘은 내가. 상균, 상균, 오늘의 호스트 상균 씨. 와 켄타는 오늘 하루종일 나한테 이러네. 아 그러네? 맨날 하루종일 기다리게 하네? 켄타 오기 전에 말해야겠다. 사실 오늘 켄타랑 라면 먹기로 하고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켄타가 이제 연습한다고 저 밥 안 먹었는데 기다렸는데 약속 취소했어요. 계속 지금까지 삐져 있었어요. 문 잠가야겠다. 여기 저랑 동하니 방입니다. 아 맞아. 동하니한테 말 안 하고 동하니 침대에서 브이앱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도 당황했기 때문에 맞아. 김동하니 제일 나빠. 이렇게 브이앱으로 허락을 막 되겠죠? 괜찮다고 할 거예요. 우리 동하니는. 그죠? 아 형! 아 형! 와 켄타 진짜 절대 안 오네. 지금 아마 어머님이랑 통화 좀. 아 아 미안해. 일본어 아저씨 들리는 거 보니까 켄타야! 있어봐. 혼자 있어봐. 내가 아싸. 아싸 혼자 방송. 문 잠가야겠다. 근데 자기 전이라 라멘 같은 거 먹고 싶은데 너무 배고파했어. 켄타 라멘 안 먹고 싶어? 나 먹고 싶지. 아까부터 계속 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아까 왜 안 먹었어? 아까 왜 안 먹었어? 그거는... 말 잘못했습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근데 성균이가 다 얘기했어. 아 왜? 저 글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형. 아니 그건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까? 오해가 있어. 그래 오해는 풀어야지.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알았어요. 망한지. 어떡해 동환이 문자 왔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여기 동환이 입은 그거잖아. 동환이 이거 침대잖아. 동환이가 문자 왔어요 지금. 동환이 지금 또 왔어. 또 왔는데. 보고 있어요? 몰라요. 동환이가 계속 문자를 오는데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영상 편지. 동환이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진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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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미안해. 저번에 너도 내 거에서 했잖아. 맞아 저번에 너도 그랬잖아. 내 침대에서 했잖아. 전화 왔었네요. 와 집요하다.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 거 같아. 지금 계속 문자하고 있는 거 봐봐. 전화 해볼까요? 전화 한번 해봐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JBJ에서 메이커를 맡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바로 꺼버렸는데. 네 저 할 말이 있거든요. 하세요. 할 말 말해야 돼요? 네. 잠깐만. 좋은 말. 뭔데? 좋은 말 할 때 제 침대에서 내려오시죠 라는 단어를 들은 것 같아. 방금. 한 번만 더 얘기해줘. 그치. 방금 전에 들었지. 그래도 욕하는 건 아니지. 아 더 하나. 심했다 심했다. 빨리 제 인형 버리고 빨리 침대 내려와주세요. 뭐하는 거였어. 동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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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수다. 재밌다. 봉수다. 재밌다. 봉수다. 안돼. 뭐하는 거야. 동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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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진짜 브이앱 보고 제가 확인해야 진짜 잘 때 조심하세요 화이팅! 사랑해 끊어버렸어 위반격이네